자, 청량하고 유니크한 음악으로 글로벌 팬심을 저격하고 있는 그룹 라이즈는 데뷔 일주일 만에 밀리언셀러에 등극하며 어나더 레벨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네, 라이즈의 수상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이즈입니다. 먼저 우리 사랑하는 브리즈 여러분! 네, 저희가 데뷔한지 아직 한 달밖에 안됐는데도 이렇게 무한한 사랑과 응원 보내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위저드 프로덕션을 비롯해서 저희 SM 가족 식구 여러분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7명으로 무사히 데뷔할 수 있게 많은 지원해주신 트레이닝팀 형 누나들 그리고 저희 멋지게 항상 꾸며주시는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 형 누나들 그리고 저희 7명 멤버들한테도 정말 그동안 수고 많았고 앞으로 열심히 달려나가자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저희 7명 멤버 가족분들에게도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더 팩트 어워즈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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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리ーダー賞という大きな賞をいただくことができました 本当に光栄で嬉しく思います まずは僕たちのことを毎日応援してくださったブリーズの皆さん 本当にたくさんの応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僕たちがこの賞をいただくことができたのは 忙しい中でも毎日応援してくださるブリーズの存在があってこそだと思っています 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そしてヒョングギオンサンミニオンをはじめとする ウィザードセンターの皆さん トレーニングチームのヌナ・ヒョンドゥル マネージャー・ヒョンドゥル あとSM家族の皆さん 本当にいつもライズのことを第一に考え 素敵な作品を一緒に作ってくださり 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僕たちがこの賞をいただけたのは こういった方々の協力があってこそだと思っています これから僕たちメンバーも 一生懸命努力していきますので 一緒に素敵な作品を作っていけたら嬉しいです 最後に皆さん 本当にたくさんの応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ねえ 次のリーダーアワードを受けたら嬉しいです そしてまた次のリーダーアワードを受けたら嬉しいです そしてライズはこのタイトルを持っていくために努力していきます ありがとう リーダーアワードを持っていくために大切にテストしたいです ブリーズもよく私が本当に感謝しています 네 좋습니다 라이즈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